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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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난 약한 사람이 싫더라. 하... 근데... 나랑은 운영이 니들이랑 달라. 어? 하... 하... 개돌이하지마! 하... 하... 이제야 왔구나. 부장해도 소용없어. 넌 엄마랑 같은 피가 흘러. 하... 하... 난 당신같은 괴물이라면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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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나타나도... 절대 죽이지마. 넌 그러면 안돼. 나랑... 약속했잖아. 이러지 않기로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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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 이래. 정신 차려. 문광태. 문광태! 정신 차려. 문광태! 문광태! 머리를 자른다고 나한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? 하... 일어나. 제발 일어나! 무광태! 으아! Пол예기!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지 우리 딸. 악어. 아가. 악어...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